감각 귀는 인간이 가진 중요한 감각기관 중 하나입니다. 감독 귀는 인간이 가진 중요한 감각기관 중 하나입니다. 감독 그는 고속도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교회 교회 교회에는 저렴하고 넓은 집들이 있습니다. 교회 교육비 그녀는 자녀들 교육비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녀는 자녀들 교육비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교육자 그들은 훌륭한 교육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들은 훌륭한 교육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지난해 평균 수입이 10% 감소되었습니다. 지난해 평균 수입이 10% 감소되었습니다. 감시 교도소에 있는 이 cctv의 목적은 24시간 감시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이 cctv의 목적은 24시간 감시입니다. prison 감옥 감옥 시설이 낡아서 이 감옥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feeling 감정 감정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river water river water 강물 강물 서울에 있는 한강은 강물의 깊이가 깊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강은 강물의 깊이가 깊습니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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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lived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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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가 한글자막 by 한효정